종의 기원에서 찰스다인은 생물의 한종에서 변이가 일어나 차이가 뚜렷해지면 아종이 되고 더 진행하면 새로운 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변이를 거쳐 변종, 아종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인은 기후나 환경 같은 생활 조건이 자연 변이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죠. 인간은 사람종, 사람속, 사람과, 영장목, 호유강, 척삭동물문, 동물계에 속합니다. 사람을 호모사펜스라고 하는데 지금과는 달리 수만 년 전에는 호모 속의 다른 종들과 함께 공존했어요. 그들은 현생 인류의 사라진 친척 네안데르타닌과 최근에 발견한 제3의 인류 데니소바인입니다. 18세기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폰 린네가 만든 종속과목강문계 생물분류법은 인간이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생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린네는 생물을 라틴어 숙명 다음에 형용사로 된 종명을 붙이는 이명법을 창안했어요. 라틴어 호모는 사람을 뜻하는데 호모 속에 속하는 종들은 사람의 묘모를 공통으로 가집니다. 호모로 시작하는 종은 수백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 호모 속 많은 종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이 사펜스죠. 종이란 서로 교배할 수 있고 태어난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어 대대로 유지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진화족으로 보면 동아프리카에서 출연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 일부에서 서서히 몸과 머리가 가졌습니다. 두 발로 걷고 불과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호모 하빌리스를 거쳐 자바 원인, 북경 원인 같은 직립 원인, 즉 호모 에릭토스가 나왔죠. 자바 원인은 180만 년 전, 그리고 북경 원인은 50만 년 전에 살았는데 큰 키에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고 머리가 큰 아기를 출산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들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호모 에릭토스를 이은 네안데르탈이는 유럽과 서남아시아에서 30만 년 전에 출연했어요. 네안데르탈이는 현생 인류보다도 더 큰 머리와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통해 주로 육식을 한 네안데르탈이는 발견한 당시 제국수의 시대와 결탁해 미개하고 난폭한 원신이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당시 세계 각지의 시민지를 만든 유럽 국가들은 억압받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원주민을 네안데르탈인과 결부시켜 문명의 세례가 필요한 열등한 존재라고 선전하며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1990년대 들어서자 기존 뼈와 유적을 근거로 하는 화석이 아닌 발굴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DNA를 추출해 연구하는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로 인류의 기원을 찾는 기술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새로운 방법은 고리타분하고 구식으로 보이는 고인류학 연구에서 벗어나 최첨단 과학으로 비춰져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1993년 개봉한 영화 쥐라기 공원에는 수천만 년 전 호박에 갇힌 모기가 나옵니다. 공룡의 피를 빤 모기는 나무의 수액이 굳은 호박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보존되고 그 피에서 공룡의 DNA의 연기 서열을 분석해 멸종된 공룡을 인공적으로 재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DNA의 분자가 보존될 수 있는 기간은 수만 년에서 잘해야 수십만 년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인류 유전체를 이용한 방법 초기에는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수만 년 동안 보존된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연기 서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네안데르탈인과 현생인류는 DNA가 다르며 유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분석기법이 고도화되자 2010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30억 상이나 되는 복잡한 세포액 속의 DNA를 분석하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네안데르탈인과 현생인류가 교배해 피가 섞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인의 몸 안에는 약 4% 정도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개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한 네안데르탈인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이 현재 유럽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안데르탈인의 팍스피트 유전자가 현재 인류와 똑같았습니다. 언어 능력에 관여하는 팍스피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로써 네안데르탈인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단순한 존재가 아닌 인간과 같이 말로 소통할 수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기존 연구를 뒤집는 네안데르탈인에 관한 새로운 결과가 나올 때쯤 제3의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한 시기에 현생인류와 함께 살았던 데니소바인이 발견된 것입니다. 2008년 시베리아 남부 러시아 알타이 산맥 근처 데니소바 공굴에서 새끼손가락의 작은 뼈가 발견되었어요. 2022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독일 라이프치의의 막스플랑크 고인류학 연구소장 스판테 페보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뼈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했습니다. 이 뼈는 7살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의 것으로 드러났는데 놀랍게도 현생인류도 네안데르탈인도 아닌 완전히 다른 고생인류였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개수를 통해 네안데르탈인은 50만 년 전에 인류와 갈라졌고 데니소바인은 약 100만 년 전에 갈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호모 속 친척이 네안데르탈인이고 그 다음이 데니소바인입니다. 데니소바 동굴에는 소녀의 손가락 뼈 외에도 어른의 어금니 그리고 발가락 뼈도 발견되었습니다. 데니소바인은 당시 같이 살았던 네안데르탈인과 교배했고 현생인류와도 피가 섞였다는 DNA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데니소바인 몸에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17% 들어있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인에는 데니소바인의 유전자 흔적이 거의 없고 유럽인의 개는 아시아인과 비교해 유전자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데니소바인들은 아시아에 주로 흩어져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알타하이 산맥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 파피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멜라네시아인의 몸에서 4%나 되는 데니소바인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도 4% 가지고 있어서 모두 8%의 사라진 고생인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후 티베트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의 유전자에서도 데니소바인의 DNA가 있었습니다. 발견된 데니소바인의 이 파스드온 유전자는 산소가 부족한 고산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게 도와줍니다. 현재 우리는 온전한 화석이 없어도 DNA를 통해 화석을 용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뼈에서 DNA를 추출하고 연기 서열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인류의 기원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가까운 호모 속 친척을 연구하면서 한 발 더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멸종된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현생 인류의 몸에 남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들이 현생 인류와 교배 가능했다는 점에서 둘 다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이라 할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럴수록 인류의 기원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